최근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최고의 맛 종목을 선정하기가 최악의 맛 종목을 선정하기보다는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만큼 상승 종목을 찾기가 어려운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가는 종목은 있겠죠. 그 종목이 뭐였는지 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 최고의 맛 종목은 공구움원입니다. 공구움원.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왜냐하면 신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 공구움원이니까 뭔가 공동구매를 하는 여성 관련된 뭔가 이런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예측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여성 의류 자파 온라인 판매업체입니다. 그래서 사명에 어느 정도 사업 내용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중에서도 빅사이즈 의류를 주로 판매하는 쇼핑몰이에요. 여성 의류 중에서 빅사이즈 의류를 판매하는 데가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공구움이 이런 차별점을 가지고 고성장을 보였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는 주가가 굉장히 강한 상승 추세를 보였는데 일단 실적은 좋습니다. 매출과 영업이익이 우상향 추세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은 실적이 좋은 종목을 찾기가 예전보다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런 코로나 이후에 경제의 둔화 불확실성, 금리 인상 리스크, 중국 봉쇄, 우크라 전쟁 이런 부분들 때문에 기업들의 실적을 예측하는 것 자체가 예전보다 어렵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실적 컨센터스가 확실하게 좋아질 종목에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몇 개 안 되는 실적주의 수급이 쏠릴 수 있다는 점. 매출과 영업이익 성장을 보여주는 몇몇 기업 중에 하나가 바로 공구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이번 주에는 이렇게 급등했었던 이슈는 있었어요. 바로 무상증자입니다. 한 주당 신주 다섯 주를 배정하는 무상증자를 결정했는데 한 주당 한 주를 배정해도 많이 주는 거죠. 한 주당 두 주면 되게 많이 주는 거고 한 주당 다섯 주. 어마어마합니다. 어마어마해요. 주식수를 왕창 늘리다 보니까 무상증자로 인해서 기업가치가 변하는 건 아니라는 설명은 제가 런앤언서 몇 번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일단은 주식수가 늘어나게 되면 이건 회사 입장에서 주주완원 정책을 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고 두 번째로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거래는 더 많아지겠죠. 그래서 그 많아지는 거래가 주가를 더 올릴 수도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 그리고 무상증자를 이렇게 대규모로 하게 되면 아무래도 관심 없던 사람들도 관심을 좀 갖게 돼요. 그러면서 시장에 대한 주목도가 높아지는 부분.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주가가 상승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냥 무상증자도 아니고 상당한 대규모의 500%의 무상증자가 결정이 됐기 때문에 주가가 급등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공구문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했던 긍정적인 요인이 IPO 때 주가가 별로 좋지 못했다는 겁니다. IPO 시장에서 흥행 자체를 못했어요. 시장 분위기도 안 좋았고. 그래서 초기에 거래되는 가격 자체가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반대로 밸류 부담이 별로 없는 상태에서 상장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상승을 보인 겁니다. 요즘에 이런 종목들이 좀 많아요. 예전에는 신규 상장하는 종목이 보통 50%, 100% 혹은 그 이상 급등해서 출발해서 그 가격 부담 때문에 밀리는 이런 형태가 많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IPO 시장도 많이 침체돼 있죠. 경쟁률이 높지 않다 보니까 상장 후 급등하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하는 IPO 기업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걸 반대로 말하면 공모가 근처에서 상장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부담은 거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호재가 조금만 나와도 주가가 밀려 올라가죠. 예전에는 신규 상장 기업이 급등 출발해서 밀렸다면 지금은 신규 상장 기업이 고만고만하게 출발해서 성장 모멘텀이 있는 기업은 오히려 올라가는 이런 형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 같으면 상장하는 기업을 바로 사면 안 됐습니다. 급등 출발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상장하는 기업들이 급등 출발하는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공모가나 공모가 이하에서 출발했다면 그 기업이 실정 모멘텀이 있다는 가정해서는 매수하셔도 되는 거예요. 공급원도 이런 형태를 좀 보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중국 관련된 수혜도 있을 것 같아요. 중국 내에서 쇼핑 행사가 꾸준하게 확대가 되면서 이에 따른 외형 성장 기대감 계속해서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지만 중국이 앞으로 대규모의 부양책들을 계속해서 펼쳐나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공구 우먼이니까 앞으로 중국에서의 행보들도 좀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다만 이제 주가 측면에서 보면 부담이 되죠. 이게 무상증자 이슈. 무상증자 발표 전에도 실적 성장 기대감 때문에 계속 올랐어요. 그런데 무중 이슈가 터지면서 완전히 오버슈팅을 해버렸거든요. 그래서 목요일 같은 경우에는 주가 변동성이 엄청나게 커지기도 했죠. 이렇게 되면 2평선이 벌어집니다. 5일 2평선과 20일 2평선의 사이가 벌어져요. 이동평균선이라는 건 기술적으로 좁혀지면 벌어지려는 벌어지면 좁혀지려는 이런 기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은 2평선의 이격이 너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다음 주에는 분명히 좁히는 과정이 진행이 될 거예요. 좁히는 과정이 진행된다는 건 주가가 하락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밸류에이션으로 어쨌든 부담스러운 위치까지 온 게 분명합니다. 다음 주에도 변동성이 크고 차익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물량을 좀 축소하셔야 되지 않을까. 신규 접근을 하시려는 분은 주가 조정을 한참 기다렸다가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